한국국토정보공사 4-2강親 왜 기분이 어떠세요? 앞이 잘 안 보여서... 오늘 연말인 만큼 자리를 잘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? 네 우선 글쎄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수연씨였습니다 한가에 있습니다 네 자욱댄 서주시고요 오른쪽 밑에 서주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요 왼쪽 아래요 그냥 가장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이거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해콤달로 고생 많으셨죠?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이거보다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하고 계세요? 아 아니요 그냥 뭐 네 재밌게 즐기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충분히 즐기시고 그리고 멋진 결과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강씨였습니다